그르카, cpu, 파워도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요즘에 이제 40 시리즈에 사게 된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전원도 이제 좋은 거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긴 더 이상 부엌이 아니다 여기는 4G다 4G 아니 지금 이걸 부숴버린 거야? 지금 보니까 깡깡 얼은 거 같은데 얼은 거를 자르려다 보니까 그렇지 왜인가 하고 봤더니 밑에가 깨져버렸네요 아 후추 뿌리다가 뚜껑이 빠져버린 게 아닌가 어쩌다가 상상이 안 되네요 요리 강화 실패 우마 무수매였던 것 오 천재야?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버린 그 쌍남자 이제 세탁기에서 당근 냄새가 나지 않을까 좋긴 한데 야 근데 저거는 얼마나 세게 터졌길래 천장 같은데 박혔어? 제대로 터졌나 본데 하하하하 이것도 예술이네요 에 하하하하 밑에 다 붙어가지고 면이 아 정말 하나의 예술이다 요리로 하는 예술 아 맛있겠다 짜파게티인가? 사람과 마네킹을 구별하는 테슬라의 기술요 이건 마네킹이 처벌인 거예요 사람이었으면 안 치는 거지 아이가 고잘합니다 하하하하 아이가 뭘까? 건강하고 잘합니다 아이가 뭐뭐하고 잘합니다 보고 잘합니다 아 아이가 보고 잘하니까 단백공자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아하 4천번대 안 살 거야? 솔직히 나도 살 이유를 못 느끼겠어 저도 3080, 3060을 쓰고 있거든요 컴퓨터 2대 그래야지 안 끌려 너무 크고 비싸고 너무 비싸요 무슨 뭐 왜 이렇게 비싸?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아이폰도 그렇고 죄다 비싸 그냥 750D 너 2년 더 일하게 됐다 우리 잘하자 우리 잘하자 우리 잘하자 우리 잘하자 우리 잘하자 우리 잘하자 키 큰 여자가 좋아 키 작은 여자가 좋아 했는데 남자래요 너도 할래? 거옆네 좋아요 오늘은 이 그림을 색칠해 볼 거예요 왜 항상 남자 캐릭터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여자 캐릭터도 색칠하게 해 주시죠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이 캐릭터는 사실 여자랍니다 네 어 네 어 남자 그려놓고 여자 여자 그려놓고 남자 블루 아카이브에서 메시지 온 거는 43개인데 네 카톡은 2개 그 2개도 광고 2개 성 처리기구 그렇죠 성을 성을 처리할 때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결과 처음 본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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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완전 그냥 정 가운데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뭐 위에도 아래도 신체 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 다 이렇게 일정하다고? 와 건강하네 그야말로 평균 그 자체 평균 인간이다 야 평균 하기가 힘든 거야 원래 중간 힘든 거야 야 대박이다 게임 RPG 시작할 때 그냥 주사위 안 굴리고 그냥 표준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커스터마이징 안 하고 바로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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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이 낚시를 금지 당한 이유 얼굴 왜 저래? 얼굴 갑자기 억울해졌어 얼굴이 제발 야 이거 야 이거는 구라 이거는 좀 MSG 친 거 아니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탄다고? 에이 이건 아니지 아 이게 아 나 이거 지금 뭔가 했네 아 이게 지금 책 책 보고 갈았어 와 이러길래 와? 왜 와가 나오지 했더니 센주구나 센주 근처에서는 게임 좋아하는 아줌마한테 오늘 회사 쉬는 날이라 낮부터 계속 온라인으로 마리오카트 했는데 한 번도 모르겠어 라고 불평했더니 평일 대낮부터 마리오카트 하는 인간한테 이기려는 생각 자체가 글렀대 평일이 더 빡세 주말이 은근히 편하다 제 경험상 주말이 좀 게임이 쉬웠어 이제 직장인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와서 주말에 이제 많이 한다 이거죠 모든 게임이 다 그렇죠 시원아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놀자 알았지? 여기다 뾱뾱 여기다 뾱뾱 여기다 뾱 여기다 뾱 여기다 뾱 뽕 애가 국수를 좋아해서 좀 더 넣어달랬는데 인심 참 후하시네요 송정에서 배달비 4,500원까지 주면서 시켰는데 번창하세요 배달비 4,500원은 다른거고 이거 더 주는거는 진짜 서비스지 왜이럴까 왜 이렇게 낭낭하게 주세요 이런게 많을까 누가 최초의 포켓몬이냐 뮤가 선조니까 뮤다 최초로 디자인된 포켓몬 코뿌리 코뿌리가 최초로 디자인됐어요? 도감번호 1번이 이상희씨 포켓몬의 세계를 창조한 아르세우스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3번 도감번호 1번에 이상희씨가 최초의 포켓몬 아 근데 또 아니네 도감에서 1번인 것 뿐이지 최초의 포켓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긴 하겠다 그니까 애매하네 아르세우스가 창조했으니 아르세우스야? 아르세우스가 최초가 맞아? 난 근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르세우스 누구야 무슨 현재 인터넷에서 논란인 비빔면 삶기 살모넬라균 같은 여러 걱정거리는 저만큼 과열하면 사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아 지금 설마 계란이랑 같이 그냥 익혀버리는 거야? 이 라면을? 아 나는 상관없는데 더러워? 아니 물로 씻은 다음에 넣으면 되잖아 나는 왜 괜찮아 보이지? 나도 왜 괜찮지? 나는 설거장에 귀찮아가지고 여기다 뭐 해먹잖아 여기다가 그냥 바로 비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으면 그냥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넣어서 끓여요 귀찮아서 김치찌개 먹은 데다가 된장찌개 바로 끓이고 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웃긴 건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어 없었던 시절 그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맨날 혼나 와이프한테 그러지 말라고 노숙자가 1층 세미나실과 강의실에 자주 출몰하여 악취등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악취가 심하게 나니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주치게 되면 신고해달래요 화학과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어서 자연대 진리를 훤히 알고 있으며 우리 학과뿐만 아니라 자연대 내 방강의실이나 세미나실에 들어가 취침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대요 확인 결과 화학과 소속 모 박사 과정 학생이니 확인되었대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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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쌍해 이거 요즘에 옛날에는 코카콜라 제로 하면 코카콜라 제로 밖에 없었는데 요즘엔 죄다 제로야 그러면 여기 웰치스 제로라고 그리고 제로 옆에는 뭐가 있냐 카페인 에너지 물류수 뭐 죄다 에너지 물류수야 에너지 물류수 하면 핫식스랑 뭐 그런거 밖에 없었거든요 요즘엔 다 에너지 물류 달고 사는거지 사람들이 남자들이 좋아 죽는 칼 이 커터를 원해 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홀리 쉣 카트리지를 저렇게 한다고? 유니크 맥 릴리즈 스타일 터프 볼트 도구 크기에 비해 카트리지가 너무 큰데 그게 중요해 지금 그 여성분들도 생활할 때 여기에 이 어 여기가 너무 크면 생활하기 불편해 어 근데 그게 중요한 거냐고 좀 많이 크긴 하다 확실히 좀 많이 크긴 하다 쓰잘떡이 없이 그래서 거의 남자들 그냥 장난감으로 그냥 만들었네 아 근데 진짜 너무 가지고싶다 고인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신규 유입 괄괄괄 별로다 떨어져 나가고 내 취향 아님 하다가 나가는거지 슬슬 질림 나가는거죠 흥미떨어짐 나가는거죠 이 게임 너무 쉬운데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거에요 슉 매니아층 여긴 이제 고인거죠 더이상 흐르지가 않아 여긴 고인거야 예 쭉 다시 내려와서 여기 수많은 물들이 게임을 찾는 유저들이다 그래서 이 게임 재밌어 보인다 하면 이제 타는거야 슥 싹 들어오는거죠 딱 이거다 이게 진짜 정확하게 잘 보여줬네 쉽다 생각하면 접어요 반대에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뭐야 뭐야 저 여자한테 덤팅이 씹은거야 세상에 어디서 술을 먹는데 그 옆에 어떤 커플이 앉아있었다 엄청 먹었어 막 테이블에 여자가 먼저 화장실 간다고 가는거야 그러다가 남자도 저도 잠깐 저기 나갔다 온다고 해서 나가 둘이 안 들어오더라 그냥 먹고 튄거야 와 한두번 해보면 그런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러면은 막 살 떨려서 못 먹을거 같은데 뭐 그냥 당연한 듯이 먹고 그냥 가 그냥 이쁜 사랑하세요 heres 추석에는 뭐죠 이거 아 소설 아 뭐야 깜짝이야 땅에 거름주기 아 설마 떨고나요? 무럭무럭 먹으렴 지구야 지구야 맛있게 먹으렴 안녕하세요 니글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치테타입니다 13살 14살 이거 터지고 나서 어이없어서 후원 끊어버렸대 그러게 이건 좀 그렇다 이건 좀 문제있죠 그죠? 좋은 마음으로 후원했는데 콜라 사러 가기 귀찮아서 피자 시킨다 근데 이런 사람은 꽤 많더라고 지금 아마 이거 보고 찔린 사람 있을거야 어? 나네? 이런 사람 있을거야 겸사겸사 피자도 먹고 여기서 레인보우식스는 고인물이 있는 어항을 깨버린다 이거야 깡 야 니들 꺼져 브리진 여자인줄 알고 게임 샀는데 야발 띵네임이 제목 히든싱어래요 제목 잘 지었다 히든싱어 참고번호 4번 김장씨 참고번호 3번 김치씨 이름이 김치뭐야? 김치땡? 김장땡은 이해되는데 김치땡은 뭐지? 히히히히 애기 인형 아냐 저거? 하하하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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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끝이야? 네... 하하하하 메시지를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